하척수는 마차를 한 대 빌려 아구를 태우고 가려고 했으나 시국이 어수선한 때라 선뜻 마차를 몰고 가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국경을 떠나려는 마차 하나를 발견하고는 행선지가 어떻든 사람들을 모두 내리게 했다. 애원반 위협반으로 마부에게 서둘러 서쪽으로 달릴 것을 재촉하였다. 하척수는 강호에서 잘 알려져 있어 가는 곳마다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하척수는 의학상식에 대해서도 꽤 견문이 넓었고 또 정성껏 간호한 덕분에 아구의 상처는 점차 호전되어 갔다. 두 여인은 드디어 화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하척수는 아구를 등에 업고 경공으로 재빨리 산 위에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홍승애가 암기에 맞아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연홍주색으로 그를 구해줬다. 손중군 등에게서 도망치던 자가 홍승애였던 것이었다. 내가마와 손중군 등은 홍승애가 원승지의 수화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하척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더욱 몰랐다. 그들은 하척수가 이상한 모양을 하고 갑자기 화산에 나타나 방자하게 묘기를 부리는 것이 대단히 가소롭고 건방지게 생각되었다. 손중군이 화를 내며 물었다. 너희들은 어느 파냐? 발의 파냐? 하척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두 분께 사과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중군은 그녀의 말이 교태스럽고 단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자 꾸짖고 있었다. 너는 무슨 사교의 요물이냐?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그러느냐? 하척수는 가만히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홍승애가 하척수에게 말했다. 한항자 저 죽일련이 가장 악덕하오. 모두들 비천마녀라고 부르지요. 내 아내와 새자식들 뿐 아니라 이른살이 노모까지도 잔혹하게 죽여버린 살인마요. 그는 손중군을 쏘아보며 이를 부드득 갈았고 눈에서는 불꽃이 번뜩이는 듯하였다. 매검하는 옛날에 원승제에게 한바탕 혼이 난 후로는 오만한 성벽이 이미 사그라졌고 또한 오늘 사부님이 오실 것인데 일이 복잡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말했다. 당신들은 어서 산을 내려가시오.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풍불체도 옆에서 끼어들었다. 우리 사숙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는 아구의 몸을 떠밀며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아구가 발칵 화를 내며 손에 쥐고 있던 청죽장을 휘둘렀다. 그녀는 원래 황족 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기분 나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다. 풍불체가 아구를 떠밀자. 그녀는 벌레라도 닿은 듯 징그럽다는 격렬의 빛을 나타내며 화를 냈다. 아구의 행동에 놀란 풍불체는 흠칫하다가 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호령하였다. 너희들이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아구에게 달려들어 내리치려고 하였다. 아구는 정청주객에서 배운 무공이 이미 수중급이어서 재빨리 피하며 청죽장을 휘둘렀다. 풍불체는 방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의 재빠른 무공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 외에 무공이 아구보다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 뜻밖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굴욕스러운 모욕을 당하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철편을 들고 다시 달려들었다. 하척수가 웃으려 말했다. 여러분들은 화산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과 같군요. 풍불파가 비꼬듯이 말했다. 누가 너 같은 요물과 같은 파란 말이냐? 내검화는 강호생활을 오래한 탓으로 상황 판단도 빨랐다. 방금 하척수가 연홍주색으로 홍승애를 구해준 것을 보고 범상인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풍씨 형제에게 그만두라는 눈짓을 했다. 그리고는 하척수에게 물었다. 사부가 누굽니까? 하척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부님의 성은 원씨이고 이름은 승지입니다. 화산파의 문화가 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검화와 손중구는 서로 마주보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석준이 조소에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하하하 원사숙 자신도 아직 어려서 화산파의 무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판국인데 어떻게 제자를 두었단 말인가? 하척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사부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도 없고. 하하하 조소. 내가 보기에도 두 분의 무공이 우리 사부님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소. 손중구는 원승지에게 한바탕 호되게 당했고 게다가 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사부에게 손가락까지 잘려졌었다. 그녀가 원승지를 죽도록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그의 무공과 인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는 점이고 둘째는 원승지가 사부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어 그에 대한 신뢰감이 기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점으로 하여 손중군 자신은 화산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척수가 원승지의 제자라고 자칭하니 자신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만약 화산파의 제자라면 어째서 저런 파렴치한 미치광이와 함께 있단 말이냐. 하척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사부의 수행자여.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파렴치야 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승혜. 당신이 정말 저 여자에게 무의하게 굴었소. 당신이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정말 미처 생각지 못했소. 손중군은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풍란적과 유배생 등이 계속 도착하였다. 풍란적을 보자 풍불파가 말했다. 아버지 저 여자가 원시인 작은. 작은 사숙의 제자라는군요. 풍란적이 고함을 치며 물었다. 왜 다투고 있느냐. 풍불체가 끼어들며 방금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화산파의 세대 제자 중에 풍란적이 최고령자였다. 뿐만 아니라 입문이 가장 빠른 데다가 강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은연 중 모든 제자들의 영수격이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손중군에게 물었다. 손사매 이 사람이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손중군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내검화가 옆에서 나섰다. 이 미친 녀석에게 형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정웃난 것은 생각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글쎄 얼굴 가죽도 두껍게 손사매에게 청혼을 해왔다는군요. 그래서 손사매가 혼주를 내어 돌려보내. 홍승애가 말을 막았다.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저 여자의 소관이겠지만 왜 내 의형제의 귀를 모두 잘라 내버렸냔 말이다. 풍란적이 눈을 불아리며 소리쳤다. 누가 너에게 물었느냐. 내검화가 다시 홍승애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미치광이 녀석이 자기 동료들과 약속을 하고 손사매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남께서 밤새껏 달려와 때마침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풍란적은 눈을 흘기며 꾸짖었다. 아주 간이 부은 놈이로군. 그래도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거냐. 홍승애는 겁도 내지 않고 의연하게 말했다. 저 여자가 내 의형을 죽였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요. 하척수가 말했다.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로 결혼을 강요한 것은 당연히 잘못인 것 같소. 그리고 손씨의 언니께서 그의 의형을 죽게 한 것도 잘못한 일임에 분명하오. 그러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 본 일도 없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손씨의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선녀처럼 예뻤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니가 덕을 원수로 갚는 격으로 그의 집을 찾아가 서 다섯 식구를 모조리 죽여버린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었겠어요. 살인이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공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른 살이 넘은 노모는 아무 힘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죄가 있다면 자식들 둔 죄 밖에는 노인까지 죽여버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듯 무공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화산파의 규율인가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손중군이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화산파의 대개율을 어긴 것이었으므로 미간을 지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풍란적이 홍승애에게 물었다. 어찌됐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하척수가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지요. 사람 죽이기를 즐기기까지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원승지 그분을 사부님으로 모신 후부터는 무고한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는 화산파의 규율에 따랐지요. 그리고 화산파의 계율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와산 손원 네가 함부로 살인을 해도 무방하다 하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로군요. 나중에 사부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유배생이 말했다. 원사숙께서는 지금 바빠서 아마 그럴 여유가 없으실 것이요. 내검아가 놀란 음성으로 물었다. 사부님께서요. 유배생이 다시 설명했다. 사부와 사낭 사백사숙. 내 분과 목상도장은 지금 그 아가씨를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요. 풍란적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을 잡아두었다가 나중에 사부와 사숙에게 물 얻보자. 풍불파와 풍불체가 좋다고 대답하고 당장 홍승애를 붙잡으려 하였다. 하척수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을 보고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묻겠다고. 여기 밧줄이 있어요. 하면서 연홍주색을 내밀었다. 풍불체가 그녀를 흘겨보며 말했다. 누가 내 것을 쓴다더냐. 그들이 쏜살같이 홍승애에게 달려가서 묶으려고 할 때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로 그들의 발을 단단히 조여매더니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처럼 날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혼이 나간 듯이 놀랐다. 공중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척수가 교태스럽게 웃으며 외쳤다. 아이 저런. 미안합니다. 빨리 이어번신을 쓰세요. 풍불파는 그녀의 말대로 이어번신을 써서 엉거주춤하게 땅에 내려섰다. 풍불체는 나이도 어리고 고집도 새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비포규천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내려서려고 하였으나 자세도 좋지 않았고 동작도 민첩하지 못해 풍. 소리를 내며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목까지 붉어지고 말았다. 풍란적은 자기의 아들이 창피를 당하자 기분이 나빠 화를 내며 말했다. 이런 용을 같은 일하고. 우리 문파의 제자라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괘씸하기 이를 때 없구나. 이런 비천한 수법이 어찌 우리 파의 것이란 말이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단추를 끄르지도 않고 그냥 옷서플 잡아당겨 겉옷을 벗어 제꼈다. 그러자 마치 철탑과도 같은 그의 건강한 체격이 드러났다.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사형께서 이 여동생과 겨뤄보시겠단 말씀인가요? 그거 좋지요. 동물이 사형과 동생이 한번 겨뤄보는 것도 해볼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부가 제게 가르쳐준 재주를 확인하고 싶은 게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겨뤄볼까요? 풍란적은 방금 그녀의 몸놀림이 민첩한 것을 보긴 했으나 자신은 사문의 징계한 무공을 전수받았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진서량의 위엄을 떨치고 있는 자신이 저런 여자 하나쯤 이하하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녀가 교태를 부리며 우물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조금 가라앉아 밝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좋게 타일을 때 듣거라. 조금 후에 귀인왕이 돌아오신다. 그분의 성격은 악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니 너 같은 용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썩 꺼져라.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사부도 아니면서 왜 가라 마라 명령하는 겁니까? 풍불체는 방금 망신을 당하고 나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과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는 험상 귀엽게 소리쳤다. 이번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두 형제는 각자 철편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하척수는 그래도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여기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공격도 안 할 테니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서 연홍주색을 허리에 걸었다. 두 손은 소매 속으로 집어넣고 팔짱을 낀 채였다. 풍씨 형제는 동시에 철편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녀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들은 그녀의 이마에 닿으려는 철편을 거두고 말았다. 두 사람은 어려들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는 어렸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었다. 풍굴채가 말했다. 빨리 무기를 꺼내지 못할까. 하척수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들의 사고인데 어찌 무기를 쓸 수 있겠소. 당신들이 나를 이기려거든 마음대로 해보시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거나 손을 소매해서 빼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소. 어떻소. 이번에는 풍굴파가 말했다. 우리 형제가 실수로 너를 다치게 해도 원망하지 않겠느냐. 하척수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빨리 시작이나 하세요. 나이가 어려서인지 정말 잔소리가 심하군. 풍굴파가 얼굴을 붉히며 경덕사갑으로 힘차게 공격을 했다. 하척수가 몸을 조금 기울이는가 싶더니 철편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풍굴체는 아까 자기를 망신시킨 것이 분해서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런데 철편이 어 깨에 닿을랑 말락할 때 하척수는 또 살짝 피해버렸다. 하척수는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딘 채 몸만 이리저리 살짝살짝 피하니 철편의 그림자만 꽃가지처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풍씨 형제의 철편은 갈수록 빨라졌으나 하척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음만 지을 뿐 옥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화산파의 사람들은 저 여자가 화산파의 제자라고 자칭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무공이 전혀 화산파의 수법이 아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의 무공이 저렇게 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형제는 갑자기 크게 고함을 치며 하척수의 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무섭게 철편을 휘둘러댔다. 그래도 하척수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조심하시오. 다칠까 무섭소. 하고는 몸을 굽히면서 왼쪽 팔꿈치로는 풍불팔을 밀어내고 오른 팔꿈치로는 풍불채의 등을 내리쳤다. 두 형제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철편을 떨어뜨리며 땅에 뒹굴고 말았다. 풍난적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매사제 저 여자는 정말 이상하군. 내가 한번 해봐야겠소. 내검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풍난적이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내가 상대해주마. 하척수는 그의 발걸음에 무게가 담겨있는 것을 보고 무공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제가 상대가 못되어도 비웃지 마십시오. 풍난적이 대답했다. 좋다. 어서 공격이나 해라. 하곤은 몸을 약간 구부리며 왼손과 오른손바닥을 마주대고 절을 하는데 그 동작이 매우 예리하고 신중했다. 그것은 바로 파옥권 손동작의 첫 번째였다. 하척수도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절을 하며 가볍게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풍난적은 속으로 대단하군. 하고 생각하며 계속 공격을 하려 할 때였다.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며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하척수가 같은 패를 대동한다고 여기고 의심에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일행을 데리고 왔다고 의심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함께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풍난적은 고함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그 속에 화가 나 마구 욕을 퍼붓는 여자의 음성이 섞여있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다. 사람들이 절벽 가까이로 몰려가 보니 아래서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산 위로 급히 달려오고 그 뒤로 4명의 무기를 든 장정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힘이 솟는 듯 더욱 빠르게 달렸다. 멀리에서 풍난적을 보더니 조급히 소리쳤다. 팔면 윈인풍 도와줘요. 풍난적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홍랑자 아니야. 그러면서 급히 달려 내려갔다. 홍랑자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녀는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버렸다. 4명의 장정들이 뒤쫓아 올라오더니 사람들을 게이치도 않고 흉악스럽게 홍랑자를 묶으려 하였다. 풍난적이 한 명을 힘껏 밀어붙이며 꾸짖어 말했다. 이봐.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그 남자가 손바닥을 펴 풍난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남자의 무공도 만만치가 않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 놀라며 쏘아 보았다. 그 남자가 외쳤다. 대순왕제 마카 권장군의 명령을 받들고 반력자의 이암의 철을 체포하려는데 왜 방해하는 것이오. 하척수는 이암이 사부의 의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암의 아내가 분명하다면 마땅히 구해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척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암 장군이 영웅호 거리신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의 부인을 체포하다니 당신들은 더 이상 이 부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 남자는 권세 있는 유종민의 수하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오던 터라 교만한 빛을 띄면서 하척수의 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세 명의 부하에게 어서 묶으라는 신용을 했다. 하척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옳지 내 놈들이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허리에서 함사사용의 독침을 꺼내 그들을 쏘았다. 그들의 무공도 상당했으나 귀신도 모르게 암기를 쏘니 한 사람이 독침에 맞자마자 소리 없이 죽어버렸다. 나머지 세 사람도 안색이 참담하게 변하면서 급히 입을 모아 물었다. 너는 누구냐? 하척수의 왼손 갈고리는 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풍씨 형제와 싸울 때 살짝 빠져나와 있었다. 소매가 바람에 가볍게 휘날리 자 세갈꼬리가 완전히 드러나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다. 오 두머리인 듯한 그 남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너는 오 오 하 하 하척수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고 오른손에 세갈꼬리가 다시 빛을 발했다. 세 사람은 혼이 빠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너무 겁이 났던지 절벽에서 발을 헛디더 그만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풍란적 등은 모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세 명의 남자들이 왜 그녀를 무서워하는지 또 그녀가 방금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풍란적이 홍랑자를 안아 일으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가 크고 마른 도인이 절벽 모퉁이를 돌아나오며 소리쳤다. 화산파의 사람들은 모두 여기 있느냐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계곡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 도인은 무늬가 요란스럽게 수놓아져 있는 찬란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쓴 관에는 배고기 박혀 옷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등에는 긴 칼을 메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수사슴처럼 표현해 보였다. 나이는 4,50쯤 배어 보였고 온몸에 맑은 기운이 돌아 얼핏 보아도 돌을 닦은 도인으로 느껴졌다. 풍란적이 앞으로 나가 절을 하며 말했다. 도장의 버포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사부님의 친구이신가요? 그 도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쭉 훑어보며 물었다. 화산파냐? 풍란적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요? 도인이 말했다. 아, 목인청도 왔느냐? 풍란적은 그의 조사 이름을 쉽게 불러대는 것을 듣고 매우 절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다. 조사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중군 하척수 아구 등 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목시 녀석이 미모의 여제자를 끌어모은 것을 보니 여복은 있는 모양이군. 이봐라 너희 세 명은 이리 오너라. 얼굴 좀 보자. 사람들은 그의 저속한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입을 열 수도 없었다. 손중군이 화를 내며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내가 이 늙은이와 함께 간다면 천천히 알게 해주겠다. 손중군은 그의 경박함에 더욱 화를 내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떤 놈인데 감히 여기서 수작을 떠는 거냐. 도인이 허허 웃으며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응 아주 향기롭구나. 그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손중군은 피할 틈이 없었다. 그녀는 화가 끝까지 나서 갈고리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 도인은 오른손으로 가볍게 막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녀의 팔을 비틀어 쥐었다. 손중군은 맹문이 막혀 온몸이 마비되어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 도인은 그녀를 끌어안더니 얼굴에 갖다 대고 웃으며 말했다. 요것이 아주 괜찮군. 풍란정 매검화 유배생 등은 화가 나서 동시에 돌진해 갔다. 그러자 그 도인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여전히 손중군을 놓아주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손중군은 그에게 붙잡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무기를 뽑아 들고 모두 달려들었다. 그 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등 뒤에 장검을 뽑아 들었다. 장검이 푸른 빛을 내며 번쩍거렸다. 매검화는 손중군이 안타깝게 여겨져 앞장서서 칼을 들고 도인을 공격했다. 그 도인의 장검이 날카로운 것을 보고 감히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빈틈을 노려 여기저기 찔러보았다. 작년에 남경에서 원승지와 승부를 겨룰 때 몇 개의 검을 부러뜨려 버린 후로는 본문의 무공의 심오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았었다. 그는 오만함을 버리고 사부에게 다시 검법을 배웠던 것이다. 반년 동안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 뼈를 깎는 단련을 하였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많은 진보가 있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매검화의 검법은 아주 민첩했으며 예리한 화산파의 정수라에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도인이 훌륭하군. 하는 칭찬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매검화의 장검이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다. 매검화는 무학의 관례대로 조각난 칼을 적에게 던져 맹공을 피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을 생각해야 했다. 그러나 자칫자 신의 실수로 손중군을 다치게 할까봐 검을 던지지 못하고 후퇴를 하였다. 그 순간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를 묶고 있던 끈이 잘려나갔다. 매검화는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을 하고 풍란적 유배생 석준 풍불파 풍불체 및 황진의 내 제자와 여섯 제자들이 한꺼번에 도인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들은 모두 칼과 창이 들었으나 유배생만이 공수권을 사용하였다. 그 도인이 장검을 휘두르자 탕탕탕 소리를 내며 어떤 칼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칼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풍란적과 유배생 등 수준 높은 무공만이 겨우 버틸 수 있었다. 매검화는 땅에서 칼 한 자루를 집어들고 다시 공격하였다. 그 도인은 오른손에는 손중군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장검을 휘둘러 두 사람을 상대하였다. 그는 장난처럼 하하하 웃으며 틈이 있을 때마다 손중군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도인이 갑자기 장검을 공중에 던져버렸다. 유배생은 이 무슨 기이한 수작인가 하고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매검화가 급히 소리쳤다. 조심하시오.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배생은 가슴을 얻어막고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검법을 쓰는데 내가 어찌 검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검을 다시 받아 쥐고 매검화에 검을 두동강 내어버렸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 오른쪽 팔꿈치로 풍란적의 옆구리를 밀어 제꼈다. 풍란적은 뼛속까지 아파왔다. 그리고 눈앞에는 별이 반짝거려 몇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그 도인이 화산파의 제자들을 이렇게 말끔히 해치우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사방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목실 녀석의 검과 검법이 천하제일이라고 자랑하더니 가르쳐 낸 제자들이 겨우 이 모양이란 말인가. 너희 조사가 묻거든 옥진자가 다녀갔다고 일러라. 그리고 이 세 명의 여자를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가르쳐주마. 3년 뒤에 실증이 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라. 그는 눈도 한 번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장검을 칼집에 꽂았다. 천하가 놀랄만한 무술이었다. 그는 여전히 손중군을 끌어안고 하척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너도 함께 가자. 하척수는 자기가 적의 상대가 못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홍승애에게 황급히 말했다. 빨리 가서 사부님을 모셔오시오. 그 사이에 도인은 이미 하척수 앞에 와 서있었다. 하척수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의 무공은 정말 훌륭합니다. 버포가 무엇인지요. 도인은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용모가 아름답고 두 발은 눈처럼 휘며 말하는 것 또한 또렷하여 혼을 빼놓는 것 같았다. 당차게 물어오는 그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대답했다. 나는 옥진자라 하는데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무공이 훌륭하다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천천히 가르쳐 주마. 하척수는 묻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속이시는 건 아니겠지요.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옥진자가 말했다. 누가 널 속이겠느냐. 자 어서 가자.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려 했다. 그러나 하척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사부님이 오신다면 한번 물어보고요. 옥진자가 말했다. 흥 내 사부한테 배워보았자. 기껏 저 꼴들이 될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밥통 같은 사부는 신경 쓰지 마라. 하하하. 하척수가 정색하며 대답했다. 우리 사부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있지 않을걸요. 풍란적은 지금 손중군이 도인의 손에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저렇듯 한가롭게 말을 하는 하척수가 못마땅하였다. 저 요년은 도인과 눈웃음을 치며 아양을 떨 여우가 어디서 나 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깨를 부르르 떨고 있었다. 내검아 소리쳤다. 이 나쁜 놈아. 죽든 살든 다시 붙어보자. 그리고는 검을 들고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옥진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하척수에게 얘기를 했다. 내가 실력을 보여주마. 너는 너의 사부가 더 훌륭한지 아니면 내가 더 무서운지 잘 보고 있다가 판단하거라. 그는 내검화의 검을 피하며 하척수를 향해 계속 말을 이었다. 저 녀석 정도의 검법이 너희 화산파에서는 고수라고 나에게 덤비는 것이냐. 흑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나가거라. 내가 빈손으로 저 녀석의 칼을 빼앗을 테니. 내검화는 그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서 더욱 민첩하고 날카롭게 칼을 휘둘러댔다.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라구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척수는 숨도 쉬지 않고 재빠르게 술을 세웠다. 그러자 옥진자가 귀엽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요 귀여운 것. 자 잘 보아라. 내검화가 칼로 찌르려고 하자. 도인이 몸을 약간 기울이며 어깨를 쭉 폈다. 그러자 자기의 두 눈과 며치도 안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 두 개가 쑥 들어왔다. 내검화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막았다. 옥진자는 다시 팔꿈치로 내검화의 팔을 쳤다. 내검화는 손이 마비되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사이에 칼은 이미 옥진자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때 하척수는 겨우 아홉을 세고 있었다. 옥진자는 하하하. 웃으며 왼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 식지와 중지로 칼끝을 잡더니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여처럼 휘어버렸다. 그러자 칼은 실처럼 흐물흐물거리더니 결국 조각조각 떨어져 패철이 되고 말았다. 옥진자는 몇이 남은 칼자루를 땅에 던져버리고 휘파람을 불며가시 하척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척수는 사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해드나 원승진은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 어서 왼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옥진자는 향기롭고 부드러운 섬섬옥수를 잡으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뜻밖에도 차가운 금속을 만지고는 놀라서 손을 놓아버렸다. 그의 눈앞에서는 쇠갈꼬리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하척수는 재빨리 쇠갈꼬리를 휘둘렀다. 그러나 옥진자는 역시 무공이 뛰어나 아슬아슬하게 살짝살짝 잘도 피하였다. 바람소리를 내며 갈고리가 그의 코끝을 스치며 지나가자 비릿한 냄새가 묻어났다. 갈고리 끝에 독약이 묻어있었던 것이다. 그는 저렇게 교태스럽고 아름다운 아가씨의 손이 왜 갈고리인지 또 화산파의 무기에 어째서 독이 묻어있는지를 생각하자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화산파는 그동안 무기에 독을 묻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더 당황해하였다. 그 순간 갈고리가 또 공격을 해왔다. 옥진자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고 게다가 왼손에는 손중군을 잡고 있으니 하척수의 매서운 공격에 한동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손중군을 앞으로 밀치며 뒤로 물러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하하하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 보았군. 제법인데. 좋다. 다시 해보자. 하척수는 상대방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해 공격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할 수 없이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교태스러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저와 정말 싸우시려는 거예요. 그냥 장난 좀 쳐본 것인데 뭘 그러세요. 옥진자는 그녀의 외모가 아름답고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손놀림은 인정사정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의 무공이 천하무적임을 자부하니 염려할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지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하척수도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지면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기 싫은데. 하고 그녀가 갈고리를 휘두르며 먼저 공격하였다. 옥진자는 별로 개의치 않고 공격해오는 대로 막아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틈을 타서 매검하는 손중군을 부축하였다. 사람들은 하척수가 풍씨 형제를 물리쳤을 때는 두 소년의 무공이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도인과 싸울 때도 몸동작이 날렵하고 비상한 수법을 쓰며 특히 두 갈고리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옥진자의 장검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두 사람이 너무 치열하여 무공이 낮은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격전이었다. 두 사람이 숨 쉴 틈도 없이 주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쟁소리를 내며 하척수의 갈고리가 동강이 나고 말았다. 하척수는 당황하지 않고 소매에서 암기를 꺼내 옥진자의 얼굴에 뿌렸다. 암기는 공기 속으로 흩어지면서 안개가 되어 영롱하게 빛났다. 옥진자는 옆으로 뛰어나오며 무섭게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오독사교가 아니냐 어째서 여기에 있단 말 있냐 바람이 불어 석중과 풍글채가 서 있는 곳까지 분홍색 안개가 밀려갔다. 두 사람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악한 수법을 고쳐 오른길로 가려고 화산파에 들어왔다. 당신도 잘못된 길을 버리고 나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어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느냐 옥진자가 손바닥으로 장풍을 일으켜 눈앞에 안개처럼 끼고 있던 안개를 모두 날려버렸다. 하척수는 그의 건법이 정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장풍까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재빨리 팔을 움직여 갈미편을 뽑아 들고 장력을 피하며 채찍을 휘둘렀다. 계속 원제 벽혈껌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4권 8 최후의 대결 옥진자가 오늘 산에 올라온 것은 혼자 화산파에 도전하기 위함이었다. 아직 본래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여자에게 공격을 받자 더더욱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는 벼랑간 손을 뻗쳐 식지와 중지 사이에 갈미편을 간단하게 끼워 넣었다. 그의 손가락은 강철로 덮여 있어서 갈미편의 독을 겁내지 않았다. 하척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상대방이 장검을 거두어 가자 그녀도 급히 새갈꼬리를 거둬들였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졌습니다. 자 이제 당신을 저의 스승으로 모시지요. 말을 마치고 몸을 굽히며 큰절을 울렸다. 옥진자가 껄껄 웃을 때 그녀는 갈미편을 땅에 던졌다. 갑자기 눈앞에 푸른 성광이 번쩍 일어났다. 그는 오수매를 황급히 급히 휘날리며 땅에서 뛰어올랐다. 한 무더기에 가느다란 강철침이 쉬익쉬익 소리를 내며 숲속에 떨어졌다. 하척수가 큰절을 올리면서 몰래 함사사형이라는 비밀무기를 날려보낸 것이었다. 이번에야말로 급박한 순간이어서 사전에 조금도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명중될 것이었다. 그러나 옥진자의 무예는 과연 출중하였다. 간발의 순간에 피해버렸으니 망정이니 생사가 결판나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는 하척수의 교묘한 술수에 화가 치밀어 몸을 궁중에 띄우고 하척수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아구는 곁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동작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하척수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깨에 통증도 가시지 않았고 비록 보잘것 없는 무공이지만 기회를 봐서 하척수를 도와야겠다는 일년분이었다. 아구는 손을 펴서 두 개의 청주표를 옥진자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그리고는 받으세요 하고 고함치며 금사검을 하척수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나 옥진자가 긴 소매를 한 번 휘두르자 아구가 던졌던 대나무 무기는 하척수를 향해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손바닥을 피하고 칼을 받아 쥐고 표창을 피하고 공격을 하는 이 내 동작을 단숨에 해치우면서 상대방과 싸워 나갔다. 이때 하척수는 금이나 옥이라도 자를 수 있는 보검을 오른손에 그리고 왼손에는 갈고리를 들고 있었으니 무기면에서는 이 미 상대편보다 유리하였다. 옥진자는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나 그는 왼손으로 불진을 뽑아들고 공격하였는데 그 무기는 부드럽기도 하고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자뭇 그 위세가 놀라운 것이었다. 하척수는 원래 검을 잘 다루는 무사가 아니라서 왼손의 갈고리는 겨우 지탱할 수 있었으나 오른손의 금사검은 옥진자에게 점점 제압을 당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는 한마음이 되어 모두 하척수를 도우려 하였다. 유배생은 불진이 싸악하는 순간에 어깨가 뼛속까지 아픈 것을 느꼈다. 옥진자의 불진은 내공의 힘으로 유배생의 어깨를 내리쳤던 것이다. 무공이 조금만 모자란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을 것이었다. 매검아가 손중군에게 말하였다. 빨리 가서 사부님과 사백 사숙 등을 모셔와라. 그는 옥진자의 무공처럼 저토록 무서운 것은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 몇 명의 고수들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 그를 제압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 사부님의 도움을 청하려 했다. 손중군은 내검화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려 급히 가르는데 갑자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일행이 싸우느라 바빠서 돌아볼 틈이 없었는데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다. 내가 왔구나. 옥진자가 쓱쓱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해치고 둘레를 벗어나 몇 차갑게 말했다. 사형 안녕하신가 일행이 비로소 몸을 돌려보니 목상도인이 바둑판 하나와 두 개의 바둑통을 들고 뒤에 서 있지 않은가 모든 제자들은 목상도인이 화산파 목인청 사조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무공이 사조와 대등함으로 그가 함께 싸워준다면 아무리 무서운 적수라도 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옥진자가 그 도인을 사형이라 부르니 모두들 놀라고 말았다. 목상은 얼굴이 파래지며 엄숙하게 물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옥진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소. 우리 둘이 참 오랜만에 얼굴을 못 보았었는데 목상이 말했다. 오늘 내가 최후로 너에게 권고한다. 다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다니면 그때는 나를 무정하다고 하더라도 옥진자가 차갑게 웃었다. 나 혼자서 내 검으로 천하를 횡행하고 다녔지만 지금까지 어떤 놈도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한 적은 없었소. 목상이 말했다. 화산파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제자들을 저토록 다치게 했다니 목사형이 돌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옥진자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 몇 해 동안 나와 당신은 서로 의리를 끊고 지냈다는 걸 잊었소. 당신의 명예 따윈 내 알바 아니오. 목인청이 이름만 유명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하지만 이 옥진자는 그렇지 않소. 나는 신검이니 귀검이니 하는 원숭이 같은 노인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오. 따지고 보면 화산파와도 유감이 많소. 나와 그 늙은이와는 아무런 원한 관계는 없었는데 그놈이 왜 사람을 성경까지 보내서 나를 괴롭혔느냐 말이오. 목상은 원숭지가 성경에 가서 그와 결전해버렸던 사건을 알리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한숨을 툭 내쉬더니 바둑판을 들고서는 말했다. 우리 둘이 싸운다면 이번에는 널 살려두지 않겠다. 자 오너라. 옥진자는 살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와 싸워보겠다고. 흥.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그는 손을 가슴에 넣고 품을 더듬더니 아주 작은 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목상은 그 검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얼굴빛이 점차 변해져갔다. 그가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좋아. 내가 서장에 가서 몇 해 동안 있더니 결국 찾아냈구나. 옥진자는 큰 소리로 꾸지지며 말했다. 목상. 사문의 철검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으시오. 목상은 바둑판을 내려놓더니 공손하게 옥진자를 향하여 절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화산파의 모든 제자들은 목상이 온 뒤로 저 악당을 물리치리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저를 하니 놀람은 물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옥진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몇 번이나 나를 목욕했었지. 오래전에 당신이 나의 사형이었다는 의리를 생각해 매번 내가 양보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것인가. 목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옥진자는 왼손바닥을 들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으로 찍어내렸다. 목상은 여전히 손을 쓰지도 피하지도 아니하고 기만을 등에 모아서 힘껏 저항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옷이 산산조각으로 찢겨지 면서 조각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그의 몸은 움찔하였으나 여전히 꿇어 엎드리고 있는 채였다. 옥진자는 얼굴을 푸르락거리며 다시 손바닥을 펼치고 목상에 어깨를 내리쳤다. 이번 장풍은 조금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옷도 찢겨지지 않았으나 그 내공이 매우 커서 정말 받아내기 힘든 것이었다. 목상은 몸을 앞으로 한 번 굽히더니 붉은 선열을 한 입 가득 토해냈다. 옥진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손바닥을 들어서 그의 머리 끝을 향해 두드렸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속으로 큰일이다. 하고 되뇌일 뿐이었다. 손바닥이 계속 내리쳐지면 목상은 틀림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았다. 일행은 각기 비밀무기를 꺼내서 옥진자를 향해 일제히 던졌다. 옥진자는 손바닥을 하나의 부채살처럼 펼치더니 계속해서 휘둘렀다. 그 여러가지 비밀무기들을 하나하나 땅에 떨어뜨리고는 곧 손바닥을 거두어버렸다. 아구는 목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목상의 수염이 하얗게 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자 의협심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몸을 날려 오른쪽 어깨로 목상의 머리를 껴안고 그의 정문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옥진자는 잠시 멍해짐과 동시에 손바닥이 움츠러져 내리칠 수가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나면서 선비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척수가 보니 그 노인은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르게 호련히 아구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의 몸놀림은 매우 빨라서 정말 보기 드문 동작이었다. 그때 하척수는 몸을 날려 오른 손바닥으로 그 노인을 막아내며 고함쳤다. 비켜서라. 그 노인의 왼쪽 어깨가 한번 움직이자 하척수는 그 거대한 힘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몇 걸음이나 뒤로 물러섰다. 놀라고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비밀무기를 노인에게 날려보내려고 할 때 화산파의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사조님. 신껌 선원 목인청이 결국 도착한 것이었다. 하척수는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속으로 큰일이 나버렸군. 하고 소리쳤다. 이번 일로 사조에게 무례함을 저질렀으니 화산파의 문전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꿇어 엎드려야 좋을지 어떨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이때 목상은 이미 일어나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왼손을 아구의 어깨에 걸치고 호흡을 고르느라 힘을 썼지만 계속 피를 토하고 있었다. 목인청이 옥진자를 향하여 말했다. 그대는 옥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사형에게 이토록 지독할 수가 있소. 좋소. 이 늙은이가 상대를 해주리다. 옥진자가 웃으며 말했다. 요 몇 해 동안 강호해서 당신에 대해 익히 들어왔소. 옥진자 선배님 목인청이 천하에서 둘도 없는 우예를 쓴다고 자부하는데 선배님과 비교하면 누가 더 고수입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나는 모르겠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겨뤄보아야 하겠다. 고흡에 답해 왔었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도대체 누가 더 고수인지 분별이 될 수 있겠군요. 여러 제자들은 사조께서 치니 저 악당과 겨루시겠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기쁨이 앞섰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조의 무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는 평시에 볼 수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 무리한 도인을 한풀 꺾어 주기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배생마는 걱정이 앞섰다. 사조가 젊었을 때에는 비록 우예가 높았었지만 지금은 몸과 정신이 세잔해졌고 저 악당은 아직 젊으니 걱정이 여간 아니었다. 그는 황급히 돌아가서 사부와 원승지 그리고 사낭과 청청을 모셔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원승지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가득한 채 침대 머리맡에 서 있는 황진과 귀신수 귀인왕 부부 그리고 홍승의 벙어리 등 모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띄고 있었다. 원승지는 계속하여 눈물을 쏟고 있었다. 유배생은 놀랐으나 가까이 다가갔다. 청청의 두 눈은 움푹 들 어간 채 얼굴빛은 시커멓게 되었고 숨소리는 아주 작아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천지가 뒤엎어질 지경이었으나 그들이 시종 방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은 청청의 병세가 너무 위급하였기 때문이었다. 유배생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사부님. 사조께서 친히 한 악당을 상대하시게 되었습니다. 귀신수는 유배생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매우 강한 적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사부를 생각하여 즉각 뛰어나갔다. 황진이 귀인왕과 원승지에게 말했다. 우리도 함께 나가 봅시다. 원승지는 몸을 굽혀 청청을 껴안아 들고 일행과 함께 빠른 걸 음으로 뛰어나왔다. 일행이 뒷산에 도착하여 바라보니 목인청은 장검을 손에 들었고 옥진자는 보검은 오른손에 불지는 왼손에 들고 먼 거리에서 서로 바주보며 서있었다. 싸움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원승지가 그 상대를 바라보니 바로 작년 가을의 성경에서 두 번 싸웠던 옥진자였다. 처음 싸움에서는 그에게 세 번 혈맥이 막혔고 두 번째는 그를 주먹과 발로만 싸웠음으로 상황이 되어서 승부를 잘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즉시 외쳤다. 사부님. 제자가 저자를 상대하겠습니다. 목인청과 옥진자는 다 같이 상대가 무림의 고수임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대결은 조금만 소홀히 하여 여차한다면 세상에 알려져 명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탓으로 원승지의 고함 소리를 들을 리 없었다. 원승지는 청청을 하척수에 손에 넘겨주며 말했다. 잘 돌보고 있어라. 순간 옥진자의 불진이 땅을 휘집고 목인청의 왼쪽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원승지는 이 두 고수가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서 로 떼어놓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는 큰 뇌와 같이 두 발을 날려서 옥진자를 향해 뛰어들었다. 황진과 귀신수 역시 원승지와 같은 마음이었다.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옥진자를 향해 공격해 나갔다. 옥진자는 불진을 걷어들이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 사람 이 바람소리처럼 뒤에서 날아왔다. 그가 머리를 움츠리자 갑자기 머리끝이 싸늘해지면서 머리끈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대단히 화가 났다. 장검으로 용권 폭신법을 써서 질풍처럼 적의 왼쪽 어깨를 베어나갔다. 이번 공격은 지독히 매서웠고 위험하였다. 원승지는 공중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여 어깨를 급히 움츠렸어. 낯직한은 소리와 함께 소매 끝이 예리한 칼에 의해 찢겨져 나갔다. 공중에서는 헝겁기 힘을 받지 않는 법인데 이처럼 잘려져 나갔으니 그 칼의 예리함이란 말할 것도 없고 내공의 힘 역시 실로 무서울 지경이었다. 원승지는 땅에 내려와서 사형 세 사람과 함께 사부 앞에 섰다. 일행은 두 사람의 이번 싸움을 보고 급바른 공격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모두 식은 땀을 한 움큼씩 훔쳤다. 옥진자가 조금만 늦게 피했더라면 원승지의 장풍에 의해 부서져버렸을 것이고 원승지가 어깨를 조금만 늦게 움츠렸다면 이 미옥진자의 날카로운 칼에 절단이 나버렸을 것이다. 옥진자는 사부에게서 전수받은 무예를 기초로 서장에서 열심히 단련했었다. 게다가 적과 맞설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의 무공은 매우 진보되어졌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천하의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사형 목상도인도 이제는 자기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고 목인청도 이름은 유명하지만 문제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목인청이 고령의 노인인이 수비를 잘하면서 싸움을 오래 끌어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고수 한 명이 습격해온 것이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바라보니 적은 옛날 성경에서 자신에게 중상을 입힌 원승지 바로 그자가 아닌가. 그날 그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황제와 수백 명의 병사 앞에서 억치락 뒤치락 했으니 그 창피한 노릇이란 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황제가 세상을 떠난 것도 구황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의 황당한 꼴을 본 끝에 기가 막혔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옥진자는 그를 붙잡아 죄를 다스리려 했었다. 그러나 중상을 입어 대항할 수 없었던 탓으로 놓치고 말았었다. 그때의 원수가 이제 다시 서로 만났으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야 이놈. 내가 오늘 내 놈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어서 목숨을 내놓아라.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태 옷을 입고 있구나. 예를 갖추고 해드니 우리 제대로 한번 겨뤄볼 수 있겠군. 하고 크게 말했다. 이때 하척수가 금사검을 아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사부에게 갖다 드려요. 아구는 검을 들고 원승지에게 다가갔다. 원승지는 갑자기 그녀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아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당신은. 그녀는 울음을 찾느라고 더 이상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였다. 원승지는 칼을 받아들었고 아구는 뒤편으로 물러섰다. 마침 새벽에 짙은 안개가 천천히 거쳐나가더니 동편에서 붉은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다. 황홀한 빛이 온 산에 가득 내렸다. 모든 사람들은 큰 원을 이루어 격투하는 두 사람을 둘러싸고 서있었다. 목인청은 한쪽에서 목상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황진은 동필철산반을 들고 귀신수는 전혈강좌를 들고 원안에 서있었다. 옥진자가 이를 부르르 갈면서 물었다. 그 도둑놈은 어디 있느냐. 그 놈도 함께 나와서 목숨을 내놓두라고 해라.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오늘도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러 나갔다. 금사검은 빛을 번쩍이면서 이미 옥진자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옥진자가 불진으로 막고는 왼손의 칼로 공격하려는 순간 원승지의 칼이 전광석화처럼 사라졌다. 원승지의 칼끝은 이미 자기 가슴에 다섯 군데 대열을 막고 있었다. 자신의 장검으로 찌르려고 하면 상대방의 검은 빈틈을 노려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옥진자의 몸이 번쩍하면서 왼쪽으로 재빠르게 들어갔다. 원승지는 옥진자의 이번 공격이 수비와 함께 취한 동작임을 간파했다. 그가 금사검으로 공격하면 옥진자는 자신의 우측을 공격해 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검을 옆으로 눕혀 몸을 보호하였다. 원승지는 상대방이 매우 강한 고수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먼저 패배하지 않을 곳에 서서 적을 익힐 수 있는 방도를 취하려 했다. 고수 간의 칼싸움이니 서로 상황 판단이 매우 빨랐다. 따라서 그 동작 또한 비범하였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한 부위가 움직이면 즉시 그의 목적까지도 알아차려버렸다. 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공이 비교적 낮은 사람은 두 사람이 눈만 뜬 채 노려볼 뿐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공격법도 무척 간단한 것 같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승부는 순식간에 결정되어 생사는 실오락이 하나에 달려 있으니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결에 비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순중군은 옥진자가 조금 전에 자기를 모욕한 것이 분하여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정신을 모으고 싸우는 것을 보고 갈고리를 들어 옥진자를 찌르려고 마음먹었다. 매검화는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고 깜짝 놀라며 급히 막았다. 그러면 낫게 말했다.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짓이냐. 순중군은 화가 나서 말했다. 상관하지 말아요. 내가 저 도둑놈을 죽여놓겠어요. 매검화가 다시 말했다. 저 악한이 이미 사숙의 무예가 높음을 알고 가장 무서운 건 법을 써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나서는 것은 헛되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야. 순중군은 힘을 써서 손을 빼내며 고함쳤다. 상관없어. 나는 사숙을 도와주러 갈래요. 그녀는 지난 날에는 원승지를 미워하며 한 번도 사숙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으나 원승지가 생명과 명예를 걸고 상대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움은 커녕 의협심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매검화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비밀무기를 한 번 시험해 보시오. 순중군은 금표를 꺼내서 내용으로 옥진자의 등을 향해 던졌다. 옥진자는 전 정신을 원승지의 검 끝에 모으고 있던 터라 금표가 날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순중군이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순간 갑자기 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매검화가 급히 큰 소리로 외쳤다.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녀의 얼굴을 껴안고 땅에 엎드렸다. 순중군이 막 땅에 엎드렸을 때 방금 던졌던 금표의 끝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다. 저아칸이 언제 금표를 대받아서 던졌는지 알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두 눈을 뜬 채 죽었을 것이 뻔했다. 이 순간에 흰 그림자가 언뜻 비치더니 섬서목소 하나가 갑자기 뻗어나와 두 손가락으로 펴건 뒤에 달린 붉은 청과 금표를 잡아당겼다. 매검화와 순중군은 두근거리는 심장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듯 찰나에 달렸으니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몸을 일으켜보니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하척수였다. 감격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시했다. 이 찰나 원승지와 옥진자의 건법이 갑자기 변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재빨리 서로를 공격해 나갔다. 원승지는 금사검을 펼쳐서 화산파의 정통 건법을 주로 쓰면서 거기에다 가끔씩 이상한 공격법을 가하였다. 당당한 진군 중에서도 기병이 튀어나오는 모습이었다. 목인청까지도 안개가 활짝 열려서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상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중얼거렸다. 기막힌 바두가리야 기막힌 대구기야. 황진 귀신수 귀인왕도 마음속으로 깊이 탄복하고 있었다. 이외의 화산파 제자 일행들은 오로지 혀만 내두르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는 갈라서며 신행백병 공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목진자는 원승지가 성경에서 이 무공을 썼을 때 그가 목상도인의 제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분명 화산파의 제자이지만 무공을 보면 철검문의 제자가 기도하였다. 어쨌든 이번에 철검으로 그의 목숨을 뺏고 지난번의 치욕을 회복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수십 번을 싸웠을 때 옥진자가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작은 철검을 꺼내 들고는 외쳤다. 내가 철검문의 제자라면 이 철검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느냐. 원승지가 대답하였다. 나는 오직 화산파의 문화일 뿐이다. 옥진자가 꾸지지며 말했다. 내가 목상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신행백변 외의 무공을 사용한단 말이냐. 너는 그의 제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너는 철검문의 문화다. 철검이 내 손안에 있으니 어서 빨리 꿇어 엎드려서 내 처분을 받아라. 원승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나 어서 꿇어 엎드려서 나의 처분을 받아라. 옥진자가 머리를 돌려 목상에게 물었다. 원가놈의 신행백변을 설마 내가 전수해 준 것은 아니겠지. 목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옥진자는 목상이 이제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속으로만 매우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몸을 날려 공격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접전은 계속되었다. 원승지의 공격과 수비진행과 차단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방금 옥진자가 했던 몇 마디의 말을 되씹어보았다. 그는 갑자기 속으로 깨닫게 되었다. 옥상도인께서 옛날 나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실 때 또 바둑에서 졌을 때 절대 나에게 그를 사부님이라고 부르기를 허락치 않으셨지. 나중에 이 신행백변 무공도 청청에게 전수를 해 주어서 내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셨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깊은 사려가 있겠구나. 그가 청청을 생각하게 되자 사랑하는 마음이 이뤄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큰 바윗돌 곁에 기대어서 주옥약을 머금고 있었고 하척수가 그녀의 손을 쬐고 피를 뽑는 등 해독을 하는 중이었다. 그것을 보니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 기쁜 마음이 되었다. 청청이 오독교에 독에 중독이 되었다면 하척수가 자연히 그 해독법을 알고 있을 것이니 분명 나을 수 있겠구나. 고수끼리의 싸움이니 어찌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그가 잠시 기쁜 나머지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 왼쪽 어깨를 조금 늦게 움직였다. 옥진자는 이 틈을 이용하여 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를 찌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나 더욱 놀란 것은 옥진자였다. 왜냐하면 그가 찌르려고 했지만 찌를 수가 없었고 칼은 오히려 자기의 몸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옥진자가 옛날 목상과 싸움을 하였을 때 갑자기 이상한 공격법을 써서 사형을 검으로 찌르려 했지만 칼이 들어가지 않는 금사에 맞아 튀어나온 것이 문득 떠올랐다. 그 때문에 그는 역습을 받았는데 목상이 동문의 정리 때문에 결국 당하게 되었으니 옥진자는 급하기도 하고 성인하기도 했다. 이 자의 무예가 여기에 이르다니 내가 그를 찔러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 사태가 불리한데 이렇게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온몸에 가득 흘렀다. 계속 원제 벽혈껌 김용 온김 김성국 SM 1109 제 4권 구 승자는 누구인가 청청은 정신이 조금 들자 갑자기 원승지가 옥진자의 칼에 찔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성이 나서 외쳤다. 내 놈이 우리 오빠를 찔러. 그리고 동시에 가슴 속에서 철관을 꺼내 마개를 뽑고는 힘껏 옥진자를 향하여 던졌다. 작은 금사가 튀어나와 입을 벌려 옥진자를 무르려 갔다. 옥진자가 급히 고개를 숙이고 피하였으나 이 작은 금사는 그의 한 속도를 구사했다.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자마자 다시 옥진자의 머리를 향해 무르러 날아갔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작은 금사의 공격에 틀림없이 피할 수가 없어 물렸겠지만 그 자에게는 불진이 있었다. 불진이 한 번 날짜 금사를 휘감았다. 위기를 모면한 옥진자는 내공을 써서 금사를 멀리 던지는 순간 저놈이 틀림없이 그 틈을 이용하여 공격해 들어올 테지. 하는 생각으로 금사와 함께 불진을 땅에 던져버리고 몇 걸음 물러났다. 원승지는 너무 오래 싸울 수 없어서 무슨 검법을 써야 상대를 이길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나타난 금사를 보자 뱀을 잡던 거제의 일이 생각났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다. 눈밭에서 큰 뱀과 작은 뱀의 싸움이 있었다. 그 작은 뱀은 기가 막히게 영리하고 민첩한 공격법을 구사했었고 금사랑군이 전수한 검법과 유사한 것이 많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더 이상 주저할 것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을 따라서 천천히 공격해 나갔다. 옥진자가 수비의 태세를 취하려 하는데 그의 검법이 갑자기 괴상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철검문의 신행백변도 아니었다. 언급결이었지만 힘껏 저항했다. 그의 검법과 몸놀림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다. 괴상한 공격법은 흑사 누에가 시를 뽑듯 끊임없이 이어졌다. 옥진자는 경악 속에서 계속 후퇴만 할 따름이었다. 원승지의 금사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공격해 나갔다. 그는 옥진자의 걸음거리가 약간 혼란해짐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몇 번의 공격을 맹렬하게 퍼부었다. 그는 금사검을 이용하여 금사만도 공격식을 썼는데 비록 한 번이지만 그 한 번 속에는 수백 개의 공격술이 동시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 옥진자는 상대방의 공격이 어느 길로 오는지 분명치가 않아서 황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옥진자는 크게 놀라서 급히 머리를 숙여가며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카락이 이미 잘려져 나갔다. 원승지의 왼손바닥이 따라 나가서 힘있게 그의 가슴을 찍어내렸다. 이 장풍은 화산파 본문에서 비전되어온 혼원장 공격식이었다. 옥진자는 입에서 선혈을 토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몸을 추스리려는 순간 갑자기 머리의 아픔을 느꼈다. 바로 조금 전에 불진과 함께 땅에 던졌던 작은 금사가 그를 꽉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깊은 내공은 원승지의 혼원공의 공격을 막아내 중상을 입었을 뿐 목숨에까지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사의 독은 순식간에 그의 혈맥을 타고 내려갔다. 더구나 머리 뒤편에 천주혈을 물렸으니 온몸이 수처럼 까맣게 굳어져갔다. 그만 죽은 것이었다. 접전의 격투는 그렇듯 치열하고 오랜 시간이었지만 죽음은 허무할 만큼 순간적이었다. 그렇게 간단히 죽어버리다니.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제자들은 맥이 풀렸고 원승지의 검술에 탐복할 뿐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깨고 풍난 적이 원승지에게 달려와 절을 했다. 사숙님. 이 제자가 저지른 무례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승지는 싸움에 지쳐있었고 그의 몸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제자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이 풍난 적의 머리로 흘러내렸다. 손중구는 큰 돌을 몇 개 들어다가 옥진자의 시체 위에 눌러놓았다. 그 흘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저의 분을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숙님. 옥상도인은 계속 탄식을 하더니 덩어리를 시켜서 옥진자의 시체를 안장시켜 주도록 했다. 그리고 작은 철검을 어루만지며지 낱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원래 옥진자와는 옛날에 같은 문화에서 무예를 배우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길을 달리했지만 그들은 이 팔을 철검문이라 불렀었고 그들의 조사가 사용했던 철검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것을 장문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어느 해 그들의 사부가 서장에서 세상을 떠나자 이 철검은 어디로 가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옥진자는 처음에는 무예를 배우는데 매우 열심히 엮고 모든 일의 정도를 걷고 있었다. 그러나 사부가 죽자 아무도 그를 지도해 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는 아주 어려서 집을 떠났지만 여색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떠돌기를 오래하더니 간음을 일삼는 등 온갖 비행을 다 저지르고 다닌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지난 일을 돌이켜 이야기해주는 목상도인은 고적한 모습이었다. 옥진자의 무예는 아주 높은 편이어서 그 누구도 당해 낼 재축가 없었다고 했다. 목상이 결국 그와 한바탕 다투고는 두 번을 결투한 끝에 끝내 둘은 절교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옥진자는 싸움에서 사형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자 멀리 서장으로 가서 한편으로는 무공을 단련하면서 암암리에 잃어버린 철검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 결국 그는 그 철검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들의 규칙에 의하면 철검을 보게 되면 그 누구라도 사조를 보는 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철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본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었고 본문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의 명령과 처분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목상이 남경에서 원승지와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옥진자가 철검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그 일이 나중에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철검을 몰래 빼앗아 올 것을 마음먹었다. 그가 서쪽으로 떠난 지 오래지 않아 황산에서 바둑의 명수를 하나 만났다. 그는 지명질수록 승부욕이 속구쳐 바둑을 두느라고 몇 달을 그곳에서 보내고 말았다. 그 바둑의 고수는 목상의 끈기가 가상하여 두 판을 거짓으로 저주었다. 그제서야 목상은 그곳을 떠났지만 계획했던 일은 형편없이 차질을 빚고 말았다 는 것이다. 목인청이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면서 홍랑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들이 아까 왜 너를 추적해 왔느냐. 홍랑자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니 울면서 말했다. 어르신께서 제발 제 남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원승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급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형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형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홍랑자는 흐느끼듯 하소연했다. 오산계가 만청달자와 결탁을 한 뒤 사내관을 공격해 들어왔지요. 츠망은 접전에 불리하자 군대를 이끌고 북경을 떠나버렸고 지금은 서한에 가 있습니다. 승산 오금성과 군대장 유정민 등이 츠망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그이가 츠망을 시기하여 모반을 일으켰다고 모함했습니다. 츠망은 곧 그이를 체포해서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망쳐 나와서 그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정민이 부활을 풀어 제가 도망쳐 나오는 동안 계속하셔 저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일행들은 청나라 군대가 이미 국경을 넘어와서 북경이 한납되었다는 소리에 모두 갑자기 청천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놀라고 말았다. 원승진은 몹시 다급해져서 외쳤다. 우리 빨리 가서 이장군을 구합시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말을 하고 달리 생각해보니 이번에 사부가 화산모임을 연 것은 분명히 기묘한 일을 상의할 계획이었다는 듯해서 선뜻 북경으로 달려갈 수도 없었다. 목인청이 말했다. 모두 다 도착했으나 빨리 가서 먼저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는 풍사조 이용을 불러 향촉에 불을 켜게 했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하척수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원승진을 불어온 그 시발 아보고 있었다. 목인청이 살며시 웃으며 하척수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 파에 속하려면 무공으로 한 번 겨루어야 하는데 너는 이미 강호를 종행무진하게 풍리하였다. 아까 숲 위에서 내가 옥진자와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만일 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그에게 죽거나 다치고 말았을 것이다. 너는 나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내가 한 번 밀면 내 발작쯤 흔들거리다가 바로 설 수 있을 게다. 우리 파에서 내가 가르친 세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아직 네 번째는 없는데 좋다 좋아. 너도 나의 문화가 되고 쉽거든 무릎을 꿇어라. 하척수가 크게 기뻐했다. 그녀는 원승진 뒤에서 풍사조 이용을 향하여 연상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부님은 말씀이 부드럽고 참으로 인자하시군. 간단한 예식이 끝난 후 목인청은 중앙에 서서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나이 이미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문파의 일을 맡아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오늘부터 화산파의 모든 일을 황진에게 맡기겠다. 앞으로는 그를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화산파의 무공을 이어나가도록 하라. 이 같은 중대사를 갑자기 듣고 있던 황진은 깜짝 놀라면서 급히 말했다. 제자의 무공은 둘째와 셋째 아우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목인청이 가로막으며 말했다. 문파를 관리하는 일은 여러 제자들을 잘 다스리며 무협사로의 의리를 행하면 되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행하도록 하라. 황진은 두 번 다시 사양할 수 없었다. 그는 사부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문파의 상징인 도장을 인수받았다. 원승진은 오늘 모임에 중대사가 이미 치러진 것을 보고 의형이 걱정되어 청청을 향해 말했다. 청청은 여기에서 휴양을 취하시오. 나는 의형을 구출한 다음 다시 이곳으로 오겠소. 청청은 원승진의 이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아구만을 쳐다보며 분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렸다. 아구가 청청의 마음이라도 깨뚫은 듯이 그녀에게로 걸어오면서 나지막히 말하였다. 청청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자기의 손으로 가죽 모자를 잡아당기니 그녀의 머리가 빡빡 까겨 있는 게 아닌가. 아구는 아버지를 잃고 나라도 망해갈 곳이 없는 신세라고 생각했었다. 거기다가 하척수로부터 원승지가 청청에게 마음이 있다는 귀뜸을 듣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해 도중에서 몰래 삭발을 하고 출가하기로 결심하였었다. 일행은 그녀의 갑작스런 삭발 모습을 보고 모두 의아해했다. 그 중에서도 청청은 창피한 마음까지 들어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원승지도 너무도 깜짝 놀라 어찌해야 좋은지 몰라했다. 뭐라고 몇 마디 위로를 해주고 싶었으나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몰라했다. 목상이 갑자기 말했다. 이 늙은이는 우리 파에 그동안 사고도 많았고 마음의 꺼리는 봐도 적지 않아 지금까지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소. 이제 우리 판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아구가 때마침 나의 생명을 구해줘었으니 괜찮다면 그대를 내 제자로 삼아 몇 가지 무예를 전수시키고 싶은데 그대의 의향은 어떻소. 아구는 얼굴에 흡족한 웃음을 띄며 목인청을 향해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훗날 그녀는 목상의 무예를 다 배워 청초의 유명한 여역객이 된다. 강이 초년의 기인 위소부보다 유명한 감봉지, 백태관 여사랑 등이 모두 그녀의 문화에서 배출된 협객들이 다 원승지가 사부와 사형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함을 구하러 떠나려 하자 목인청이 말했다. 이 장군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피해를 입고 치망의 의심까지 사고 있다. 만일 이 일이 잘못되면 침왕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연간 쌓아온 의리도 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침군 내에 불화를 일으켜 대업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삼계가 만청을 이끌고 입관했으므로 침왕은 역경에 처해 있다. 너와 이장군의 사이가 비록 각별하다고는 않아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 명심토록 하라. 그때 황진이 말했다. 아우는 항상 몸조심하시오. 우리가 장사를 하면 그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미 자신이 화산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농담을 짓거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원승진은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 홍랑자 하척수 벙어리 홍승의 등을 데리고 출발을 서둘렀다. 청청이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며칠만 지나면 상처는 완전히 낫는다고 장담하면서 같이 갈 것을 고집하여 그는 승낙하고 말았다. 하척수가 아직 독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자기가 치료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산 최이민 안대남 안소에도 같이 가기를 청했으므로 동행하게 되었다. 원승진은 아구 앞으로 다가가 난감하다는 듯이 말꼬리를 흐렸다. 아구 동생 앞으로 몸조심해요. 앞으로 아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않더니 한참 후에야 볼맨 솔 위로 더듬더듬 말했다. 저 저는 이미 출가한 몸이에요. 법명은 군안이라 고해요. 그녀는 잠시 후 표정이 밝아지면서 또렷이 말했다. 당신도 몸조심하세요. 원승지 일행 열 사람은 화산을 떠나 서한으로 질주하였다. 모 두들 이함을 구출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말굽에 박차를 가하였다. 첫날 그들은 황혼역해야 위남에 당도했다. 어수선하면서도 침울한 분위기가 마을 어기에 맴돌았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니 천여명의 층군들이 한 무리의 민간인 부역자들을 재촉하며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부역자들은 모두 하나씩 무거운 짐들을 지고 힘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주검과 같이 느껴졌다. 힘에 겨워 헉헉대는 소리는 저승의 바람소리 가닿고 등에 진 짐 뭉치는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속세에 없고 그것 같았다. 층군들은 손에 채찍을 하나씩 들고서 동물들을 다루듯 마구 휘둘러 부역자들을 재촉해댔다. 어떤 늙은 부역자가 걸음을 휘청거리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지고 있던 바구니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그 속에 들어있던 많은 금흥과 패물 장신구 등이 굴러 흩어졌다. 그러자 젊은 병사가 화를 내면서 미친 듯이 욕을 퍼붓더니 달려들어 그 노인을 갈려댔다. 선열이 낭자하도록 발로 차대는 것이 아닌가. 청청은 그것을 보고 분해 모시겨 말했다. 저렇게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도 의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척수가 말했다. 저 금은 보아도 사실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이겠지요. 분노한 청청의 목소리는 컸다. 그래서 몇 사람의 층군이 그 소리를 듣고 말았다. 병사 몇 명이 돌아서며 흉측한 욕을 해댔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병사의 얼굴이 역하게 실룩거리며 외쳤다. 저런 년들은 모두 갈보들이야. 데려가도록 하자. 그러자 나머지 10여 명의 병사들은 좋다고 환호성을 치면서 청청하척소 안대낭 안소의 홍랑자 등 5명의 여자들을 끌어당겼다. 홍랑자는 얼굴을 붉히며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 그 중 2명의 병사를 향해 휘둘렀다. 그때 원승지가 말 위에서 저지시켰다. 빨리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층군들을 적당히 따돌려 일행들을 데리고 떠났다. 층군들은 금은을 버리고 쫓기가 싫었으므로 뒤에서 소리만고 레골에 지르면서 욕을 퍼부어댔다. 홍랑자가 치를 떨면서 탄식했다. 우리의 군대가 북경에 들어오면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그저 재물이나 약탈하고 분여자들이나 강간하고 있으니 명조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고 최추산도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층왕이 왜 병사들을 풀어놓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홍랑자가 또 냉소하며 말했다. 층왕 자신도 오삼계의 애첩 진원원을 빼앗아 갔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부하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오삼계도 이미 투항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층왕이 애첩을 빼앗아 가자 앙심을 품고 달자병으로 들어갔답니다. 달자병과 오삼계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층왕은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섰고 양쪽은 크게 한바탕 붙어서 싸웠대요. 우리 군사는 적병에 비해 몇 배나 숫자가 많았지만 약탈해온 근 응보아와 여자들 생각에 죽지 않으려고 눈치만 살폈다고 해요. 이번 싸움에 층군이 이긴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이 무심한 탓이지요. 얼마 안 가서 길가에 어떤 노부인이 시체 옆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시체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두 명의 어린애까지 모두 내 식구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몸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 전에 피살된 것이었다. 그 노부인이 통곡하였다. 이 공자 이 거짓말쟁이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빨리 빨리 문을 열고 층왕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환영을 할 것이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들은 모두 문을 열고 층왕에게 절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층왕의 부하 도적들은 강도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며느리를 망쳐놓고 아들과 손자들을 죽여놓다니 우리 집 식구가 모두 여기에 널려있다. 이 공자 내가 한번 보거라 이것이 바로 환영을 한다는 것이냐 난 60년간을 보살에게 불공을 드렸다. 관세음보살 당신 이 이 늙은이를 잘도 보살펴 주시는구려 관세음보살 당신은 사람에게 등 돌리고 층왕의 도적들과 한패가 되었구려 원승진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큰 길로 가자면 더 심한 참사가 많을 것이 뻔하여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조금 더 지나가니 위남에서 그리 멀로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말 울고 짖는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일행들이 말을 몰아달려가 보니 20여 명의 층군들이 세 사람을 애워싸고 있었다. 세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무공을 펼치고 있었다. 나머지는 이리저리 잘려나가고 있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층군들이 소리쳤다. 이놈들을 죽여라. 금은 보아를 잔뜩 가지고 있구나. 누구든지 먼저 빼앗으면 그 사람이 임자다. 최이민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뭐라고? 가진 사람이 임자라고. 이것들이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앞으로 뛰어나가 칼을 뽑아 들고 층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뒤를 이어 벙어리 홍승에 최추산 세 사람이 따라서 칼을 뽑아 들자 20여 명의 층군들은 모두 도망쳐버렸다. 세 사람은 모두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칼을 땅에 떨어뜨리며 허리를 굽히고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최추산을 바라보고는 반색하며 물었다. 혹시 성이 최씨가 아닌지요? 최추산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처럼 훌륭하신 분께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는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이 말했다. 소희는 양군거이고 저분은 장조당 장공자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세 사람은 광동 성봉장에서 원독사의 제사를 지낼 때에 최협객께서 몸을 날려 도적들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당신의 권법과 장법을 본 이후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추산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산종의 친구분이시로군요. 빨리 원공자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세요. 장조당과 양군거는 앞으로 나아가 원승지를 만났다. 그들은 원 독사의 부하가 아니고 그저 손중수와 응송 등을 따라 성봉장에 올라왔을 뿐이었다. 원승지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날 장공자께서 저의 선친에게 제문을 바치셨지요. 나라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무사께서는 억울함을 당하신 격입니다.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던 제갈량이 그랬듯이 황용미조 무몽몽고 한작대우 제갈성 울라고 쓰신 글은 구천에 계신 선친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조당은 그날 자신이 급히 쓴 그 16글자를 원승지가 즉도 마음속에 기억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므로 내심 너무 기뻤다. 원승지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해 공격을 받게 된 이유를 물었다. 장조당이 말했다. 소인은 멀리 바다 건너 발리국에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바다를 건너온 사람의 말을 듣자 하니 츠망 이자성이 의군을 이끌고 크게 일어나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드디어 북경에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태평천하를 이루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이는 마음이 들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부친의 승락을 얻어 입은 양형을 따라 하인 한 명과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태평성대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북쪽 경계선에 도착하여 들어보니 츠망이 북경에 진입한 후 황제에 즉위하였는데 다시 만청의 병사들이 쳐들어와 서한으로 도망을 치고 만청의 병사는 계속 쫓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세 사람은 할 수 없이 서쪽으로 피난을 왔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층군을 만나니 우리를 도적이라 하여 온몸을 수색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상상이나 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우리들이 가진 노자를 모두 뺐으며 편안이 되어 칼을 휘두르더군요. 말일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그놈들 칼의 구천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조당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져었다. 아휴 태평성대라니 태평성대라니 원승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길로 가면 아마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서한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행선지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조당과 양분건은 동시에 감사해야 하며 좋아하였다. 그때 그어 위나의 장강은 이미 성인이 된 것이다. 그가 짐을 짊어지며 말하였다. 10여 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중원으로 돌아왔을 때 관병이 우리를 보고 강도라고 하면서 가진 것을 야타라고 죽이려고 하더군요. 이번에 다시 와보니 이제는 의병들이 우리를 보고 도적이라 며가진 것을 빼앗으며 죽이려고 덤비는군요. 어르신 우리 다시는 중원에 오지 말도록 해요. 그러자 장조당이 말했다. 중원엔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아. 우리도 지금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느냐. 다음날 일행이 말을 달려 서안동 쪽의 폐교에 도착하니 층군의 한 부대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맞은편에도 층군이 배치되어 쌍방에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완전한 전투태세였다. 원승지는 몹시 놀라며 생각했다. 아니 어째서 같은 평끼리 싸우려는 것일까? 병사 중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반역자 이함 한 사람만 잡으면 다른 사람은 무관하다고 하셨다. 모두 빨리 해산하라. 만일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는 살상을 불사하겠다. 원승지는 의형이 아직 살아계시니 우리가 지금 늦은 것은 아니구나 하고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손을 급히 흔들어 일행들에게 양쪽 군대가 모두 이함의 무대로 갈 것을 권했다. 이함의 부대에 이르자 앞에서 호각을 불던 병사가 이장군의 부인을 보고 서둘러 일행들을 막사로 안내했다. 천막 앞에 이르니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나와 일행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홍랑자와 원승지는 같이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천막 안에는 큰 자리가 놓여져 있었고 수백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이함 많이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함은 아내와 원승지를 뜻밖의 상공하게 되자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는 달려나오며 왼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원승지의 손을 끌어잡았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참으로 잘 왔소. 하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구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양옆으로 앉히고 부하를 시켜 다른 잘 일을 하나 만들어서 최추산 안대남 청청 하척수 등을 안게 하였다. 원승지는 이함의 태도가 단정한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가 되고 며칠 동안 쌓였던 불안이 일시에 사라짐을 느꼈다. 그는 부인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참으로 놀라게 했구려. 이함이 일어서더니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형제이며 동시에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꼭 대업이 이루어지고 천하가 태평해지기만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께서 간신의 모함에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18의 아주신기 라는 허무맹랑한 말 즉 내가 황제가 되려한다는 이상한 말을 믿고 계십니다. 방금 황제께서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이 일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병사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이것은 간신히 황제의 명령을 속여 전하는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이제껏 장군을 신뢰해 오셨으니 장군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서한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 뵙고 시비를 가릴 것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비군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다. 장군은 큰 공을 세웠고 황제에 대한 충성이 그렇게도 지극한데 어떻게 반역 음모를 꾸밀 수가 있느냐는 등자대 규율이 엄하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니 인근 군대가 시기하여 그러는 것이라는 등 저마다 원성을 털어놓았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만일 황제께서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는다면 모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한바탕 겨루자고 했다. 어쨌든 지금 층군은 약탈과 횡포를 일삼아 인심을 잃었으니 화해도 뭐 그리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까지 그거나였다. 이암은 황색종이 한 장을 꺼내면서 냉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이것은 황제의 침필이오. 제 장군 이암은 반역을 도모하여 황제가 되려 했으니 대역죄인이다. 법에 따라 빨리 처단하도록 하느라 라고 쓰여 있구리오. 옆사람이 거짓 전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께서 직접 쓰신 것 같소. 병사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 우리는 장군을 따라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그 중 한 병사가 외쳤다. 황제께서는 이미 좌형 우형 전형의 분대를 파견하여 우리를 산면으로 포위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군 한 사람만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병사들도 일제히 소리쳤다. 우리를 반역자로 몰아세운다면 정말로 반역을 합시다. 이암이 말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내게 잘 대해주셨으니 반역이란 두 글자는 말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술을 듭시다. 병사들은 그가 지혜롭고 계략에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었다. 그가 이렇듯 침착한 것을 보고 필시 무엇인가 기가 막힌 대책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 하나씩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낮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이암은 술을 한 잔 들고서는 웃으면서 탄식했다. 인생의 수십 년 그게 일장춘몽인 것을. 그러더니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선 왼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리기 시작했다. 빨리빨리 문을 열어 침왕께 절하였다. 귀천을 안 가리고 모두 환영하여 줄 것이니 귀천을 안 가리고 모두 모두 그것은 바로 그가 의병 시절 만든 노래로 이 노래를 세상에 퍼뜨려 이자성이 민심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는 모두 라는 가사를 반복하더니 몸을 천천히 탁자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홍랑자와 원승진은 깜짝 놀라 급히 부축했으나 이 암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왼손의 비수를 몰래 숨기고서 자기의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홍랑자는 웃으면서 연신 중얼거렸다. 암 그러시겠지요. 그러시겠지요. 그러더니 허리에서 칼을 꺼내 자결하였다. 원승진은 손도 쓰지 못한 채 순식간에 벌어진 두 사람의 죽음에 멍해져 버렸다. 비통함에 사로잡혀 그도 자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의 귓가에는 예전 북경성에서 이 암과 함께 그 늙은 맹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의 한가닥 영웅의 영혼은 어제의 만리장성. 병사들은 장군 내외의 죽음을 보더니 일대 혼란이 일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던 병사들이 슬글슬금 하나씩 흩어져 버렸다. 원승진은 난감해지는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다. 높고 험준한 산이 그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장조당은 원승진을 위로하느라 발리국민의 소박하고 순수한 풍속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중원이 이처럼 소란하여 원공의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발리국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서 마음을 갈아 앉히시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 좋지 않겠어요. 원승진은 장조당의 청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라졌는가. 부친의 원수 핍박받는 백성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비록 부친의 원수 숭정황제는 태망과 함께 자결했지만 침왕의 등극은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으니 차라리 모든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두면 그에게 칩거의 유혹이 안개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옛날 서양군이 주었던 섬의 지도가 생각나서 꺼내보았다. 그는 장조당에게 그곳이 어디쯤에 있느냐고 슬며시 물어보았다. 장조당은 지도를 보고 반색하며 대답했다. 이곳은 바로 발리국 근처의 큰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요. 요즘은 붉은 눈썹 나라의 해적들이 그곳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원승진은 그들이 괴롭힌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의협심이 솟구쳤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장 사부와 사형에게 작별을 고하고 동행의 뜻을 지닌 자들과 그 섬으로 떠나야겠다. 가서 붉은 눈썹에 도적들을 몰아내고 신천지를 이룩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같은 깊은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원승진은 장조당 등이 이미 잠자리에 든 것도 모른 채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원승진은 중원에 밝아오는 새벽의 찬 기운을 마시며 금빛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는 새로운 전개에서 어떤 전란과 고초에도 굴하지 않을 단단한 각오를 되뇌고 있었다. 의형의 죽임을 외면하고 나만 떠날 수 있겠는가. 중원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태평성대였는데 먼저 비뚤어져 가고 있는 침왕과 만나 단판을 짓자. 원승진은 결심히 이렇게 섯자 침왕을 향해 말곱비를 재촉하였다. 최이민 손중수가 산종의 옛사람들과 맹백비 부자 나이벼 등을 이끌고 그를 뒤따랐다. 그 외에 초원하, 정청죽, 사천광, 호, 개남, 천라한 등의 당대의 영우호걸들도 원승진을 따라 중원 평려를 질주하였다. 그들은 오직 의회와 정을 위하여 중원 천하를 끝없이 끝없이 달렸다. 미래의 태평성대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서 끝 덧붙인 오타가 많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글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